오늘 사귀면 100일 때 크리스마스 되기 때문에 고백데이 고백데이입니다. 오늘 이제 사귀면은 아주 크리스마스 때 같이 있을 밑밥이 완벽하다. 100일 때 여자친구 집에 못 가게 할 수가 있다. 오늘은 준우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재날이거든요. 오늘 고백에 무조건 성공을 해갖고 유튜브까지 잡은 다음에 시청자도 졸라 좋아하고 대리만족을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오늘 고백데이 특집 바로 시청 드리려고요. 저는 중상 남자고요. 상대방은 같은 학교 자른반이에요. 좋아하는 진리하면 됐는데요. 계속 고백하려다가 말이 안 나와서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준비도 했다 안 했다 그러고 그래서 보고 싶은데 잘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맨날 유튜브 챙겨보다가 시청 드려요. 얘가 어떨 땐 환발하고 어떨 땐 수줍도 맞고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얘가 초코를 좋아해서 예전에 집 앞에 초코를 놔두고 카톡으로 먹으라고 했더니 엄청 좋아했잖아요 이거? 오 순종남이네? 피규 되는 편인데 눈치를 못 챈건지 고백하려고 열 번은 마음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보아주세 중형님 믿습니다. 이거 초코를 사주는 게 좀 실수를 했네. 초코의 해먹으로다가 사줘야지 이제 꽂혀지거든요.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아 이건 가야 돼? 이걸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고백 방법 7가지를 적어드렸다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골라달라 그랬는데 당연하지 게임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그걸로 한번 조져볼까? 뭐야 뭐해? 우와 좋아. 오늘 좀 설렘 과학을 좀 잡아볼까? 그동안에 찌질했던 준으로 벗어나서 좀 남자다운 준으로 이거 탈바꿈 말하는 순간 성공하다 진짜 제발. 성공해야지 진짜. 뭐야 뭐야 이거인데? 난 그냥 누워있지. 이이이이이? 혈병 느낌이 좀 있는데? 혈병 아니야? 아 진짜 아냐? 오해야? 아 진짜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아 이럴 수 있다고? 아 그래? 내가 민감한 걸 오늘. 예민해. 오 이거 괜찮은데? 나 초코우유에서 아일러브 우유로 발전한 건가요? 초코우유 소리를 지르면서 거의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는 소방이? 바로 다른 우유는 안 먹고 싶냐 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코우유만 좀 열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우유도 굉장히 맛있는 우유가 있거든요. 다른 건 구별? 드립을 막혔네 이거? 근데 다른 것도 좋다고? 얘 타자 왜 이렇게 느리냐? 야 우리 할머니도 이거보다 빠르겠는데?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보냈어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 이거 다 보고 있어. 이거 얼마만에 보냈는지 우리 다 보여? 대답이 오면은 얘기를 해야겠다. 뭐냐고 방금 물어보겠지? 핫도그! 너 사달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이래야 꽃이지! 제발 아니라고? 알았어 한 번만 그래 줄게. 대신에 사귀고 나서는 날짜를 없습니다. 네 한 번만 참아드리겠습니다. 아이로브유 하면 여기서 바로 사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량이 안 나오니까 조금만 있다가 뒤로 비루고 내기에서 이기면은 아이로브유를 사주기로 아무것도 없어 부르세요. 뭐고 좋아. 근데 무슨 내기?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요청하신 고백 방법이 당연해집 게임인데 곡을 한 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 대체 게임으로. 너무 좋아. 어차피 내가 이기거지롱? 당연 대체 게임으로 내가 한 번 조져볼까? 카톡! 카톡! 근데 뭔가 살짝 철벙한 느낌이 좀 있어. 뭔가 말투가 낙자랑 좀 카톡을 많이 해본 솜씨잖아. 대답만 하는 스킬을 쓰시는 분들이 대화 흐름 자체가 이렇게 되거든요. 커뮤터 세게 나갈까? 커뮤터 너나 좋아하지로 가라고? 너 좋아하는 사람 있지? 이거 얼마나 있고? 뭐야 뭐야 바로 이거. 당연하지 못하고 지금 웅! 카톡! 놀랍데 놀랍데? 당연하지 게임 모르는 거 아냐? 아 안 해? 너 질 뻔했어. 되게 말투가 이상한데 좀? 카톡을 이렇게 띄엄 띄엄 보내는 거야 얘는? 카톡이 되게 느려건데 이거. 통화 받는다. 내가 이기면 초코를 안 사주고 따로 사줄 우유가 있거든? 무슨 우유인지냐 비밀? 카톡! 너 우리 학교 얘 좋아하지? 이거 맞춤법이 이거 이상한데? 일단 바로 가능하지? 너 내가 누구들 하는지 알고 있지? 게임? 카톡! 당황하지? 잠깐만 이걸 한다고? 카톡! 게임을 졌다고? 개소리야. 이거 뭔지 모르는 거 같은데 게임? 라인으로 중단이 되겠죠? 신뢰력이 초삼인가 진짜? 졌다고 하니까 일단 지지겠습니다. 네 졌습니다. 우유만 사주면 돼 우리는. 우유 같이 먹을 과정에? 금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처음 접하는 사람의 유형이거든요? 카톡 보고 있는데? 너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고? 이거 개소리죠? 또 그냥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지금? 갑자기 말해주고 슛다고? 그냥 고백하자고? 아 좀 분위기 좀 잡아볼까? 계속 읽고 있네 이거를? 야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은 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경사기만 이거 봐. 개일을 읽고 있어 카톡을.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야 진짜. 그래서 오늘이 고백되어 있잖아. 야 이거 고백하면 성공할 수가 있을까? 아니 성공응이고 자식이고 이거 뭐라고 대답할 지가 졸라 궁금한데? 아 씨 아 이거 날릴까 봐. 아 졸라 궁금하네 진짜 뭐라고 할지? 고백을 기다리는 건가? 뭐? 아 여기야! 어 야 이건 안 읽어? 야 이게 뭐야? 아 야 알았다 이거 밀당이네 이거.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네. 맞지? 카톡. 야 진짜 왜 저든 내가 장난치지 마? 어장이라고? 야 어장이면 이게 이해가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하다고 했던 생각들이 그래서 말투가 이런 건가? 어장이면 말이 되는 게 이 텍스트에서 감정이 안 느껴지거든? 친구 사이가 쳐도 텍스트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 말이야. 싫다 좋다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아무 감정도 없어. 이게 글자야. 뭐야 뭐야. 뭐지 진짜? 카톡. 이거 말투에 감정이 없다니까? 진짜 특이하네? 응만 보내볼게 똑같이. 너무 좀 끌려가면 안 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감정 표현 서툰해일 듯 내가 중 3대 딱 절에서 옛 썸남이랑 썸에서 끝남 지금은 7년도 지난 얘기. 아 감정 표현이 서툰해라고요? 근데 사연자의 입장도 조금은 생각해줘야 돼. 만약에 어장이라면 이렇게 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난 그린라이트 맞는 거 같은 안 믿겨서 저러는 듯. 그런가? 아 진짜 모르겠네. 이게 지금 반반이 갈려요 지금 계속. 오 읽은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오 얘 이것도 읽고 있는데? 오지 무슨 심리인지 진짜 모르겠네? 맨날 장난만 쳐서 사실 지금도. 진심이지? 사귀는 건가 이거? 아니 중상 갱성인가 이게 원래? 아 잠깐만 신중해야 돼. 여기서 아이러브유 하면 개망하고. 카톡. 이게 뭐야 얘? 그치 나 좋아하나? 카톡. 카톡. 오 이거 뭐지? 아 빨리 쳐야 되는 스타일이네. 잠깐만 오지게 빨리 치겠어 내가 진심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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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이 씨 나라 사귀자. 너 잡아. 지심이야 너만 좋아해 너무 떨어져서 그동안 말 못 했었어. 근데 오늘도 지난번 고백 못 할 거 같아서 용기해서 고백했는데? 나 알아 하는 상황이 있잖아. 사실 나도 너 좋아? 어? 오? 잠깐만 이걸? 오? 우리 오늘도 1일인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오늘 기다렸는데 자꾸 장난만 치는 거 같아서 괜히 혼자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했어? 아 진짜로? 그럼 우리 그리스마스 대회 1일을? 뭐야 흐박하고 싶잖아 이거. 확답을 안 해 근데. 알았다고 해 빨리. 카톡. 진심 맞냐고? 장난으로 뭐가 많이 쳤었나 보네? 카톡. 오 진짜 떨려서? 야 받아주는 거야? 카톡. 이거 뭐야 생각난 거야 진짜로? 잠깐만. 넘기라고? 야 나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카톡을 그냥 보고 있어. 원래 성격이런건가? 아일러브유 한 번만 하고 넘기겠습니 나 잠깐만요. 카톡. 아이 러브 유 를 사주고 싶은데 지금 말을 계속 씹네? 나는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 많이 떨리네. 지금 되게 떨리는 게 느껴지는데 좀? 넌 정말 좋아해서 말하고 싶다고? 뭐야 너. 아이 러브 유 지가 드립치는 거 아니야 이거 설마? 나 사실 스킨쉽 같은 거는 손 잡는 거 말고는 좀 그래? 어? 내가 괜찮다고 해야 되나? 카메라 맞지? 분명히 뭐 오늘부터 1이라고 했지? 뭐 사랑이 있어 보이는데? 노래가 뽀뽀 정도면 괜찮잖아? 이거 내가 친구 아니야? 너도 용기 내서 이야기 한 거니까 나도 용기 내는 거야? 그래서 고민 엄청 많이 보내는 거고? 사귀는 사람인데 뽀뽀도 못해? 잠깐만. 그럼 사귀는 거 맞지? 반짝까지는 괜찮은데 뽀뽀하러 줘. 아내가 없어. 사귀는 데 있어 스킨쉽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잠깐만. 우리 그냥 사귀지 말자고? 아니야? 카톡. 응? 나중에 참기 힘들까 봐. 아... 제가 넘겨야 되는데 끊지 못하겠네. 아니 결말이 왜 이래? 키키키키키키. 당황스럽다. 키키키키키. 나는 진짜 용기 내서 말한 건데. 나도야. 장난치냐? 너가 스킨쉽을 싫어할 줄 몰랐어? 남성분 여자를 스킨쉽을 하기 위해 만나는 걸 줄 아나요. 카톡. 지금 거의 아침 달라는 점이 됐죠? 미안해 하면서 물결 다니는 거 보소? 일시 파는 거 아니야? 나중에 사오. 이거 아무리 신청자라도 이거 좀 사는데? 안 맞는 거 같아 한 다음에 물결 붙이는 거 이거. 마토님 감사합니다. 요즘 준빈 개념 1도 없네. 개념이 없는 거 같은데? 카톡. 근데 신청자분 큰일 났네 학교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신청자분 중 3대부터 큰일 났네 기회. 뭐야 다 해놨더니 지금 갑자기. 방송 가기? 놀러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스마이님. 어 이제 대신 고백이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고백 못한 사람들을 고백을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살짝 소름 끼쳐서 제가 일단 니크를 깠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거 같아요. 이 새끼 좀 개 확장이네요. 어 졸라 다는 소문이 나도. 어. 특히 스킨십을 시간 낳을 때 갑자기 안 만나자고 하네. 이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거 같아요. 그럼 상처받지 말라고 이렇게 방공공을 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둥물 난다고? 개념이 있겠지 진짜? 어? 소망아 학교에 다 소문내라 제발오. 소망님이 몇 배로 나주에 더 가파여 울지마요. 저런 애 땜에 울지마요. 소망님 힘내요. 아 또 내 살 나가네. 넘기겠습니다 이거. 아 씨 내 살 나가려고. 여러분들 뭐 소문내라 이런데 영상 올리는 거 밖에 이제 그게 사실 참교육이긴 한데. 쓰러기네 진짜? 나 개당황했어 지금. 안녕하십시오 나 개당황한 사진들은? 감사합니다.